또 시작합니다 마을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레스트 수령을 하겠습니다 네 수령 됐고요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추리였습니다 네 수령했고요 또 이동합니다 네 어려우죠 일기를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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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다리 상황 확인하고 갑니다 마을 다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을 다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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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님은 정의적이나 발신이어야합니다. 남집사님은 무언가를 받았다.. 남집사님은 무언가를 받은다. 남집사님은 무언가를 받은다. 아랫 texts 아랫 남집사님은 하지만 아 이제 뿌려줘야 돼? 어허 부추 뿌렸는데요 아 한번 뒤집어야돼 진짜 요리하는 느낌이네요 됐습니다 네 요리는 또 배웠고요 우리 집을 작성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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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